땄어! 땄어? 땄어. 어디 어디? 엄마 근데 이거 먹으면 안될 것 같아. 이거 아래가 이상해. 요리 먹어야지. 엄마 이거 먹으면 안될 것 같아. 아래가 이상해. 그래? 응. 얼른 버섯 따주세요. 응. 어른데 아래가 이상해. 어디? 여기 여기. 정리해서. 괜찮아 정리해서 먹을 거야. 살살 따줘. 너무 작은 것은 좀 더 잘하라고 놔두게. 됐어. 갔었어. 어디 봐봐. 이거 아래까지 따야 되지 않나? 엄마 잠깐만 들어줄게. 하나 둘 셋. 우와. 이야. 얼른다. 엄마 무거워. 얼른다. 안 떨려. 으쨰. 우와. 힘 쎄다. 왜 이렇게 안뜯어지지? 엄마 이거 내가 들고 있을 거야. 엄마가 해줘. 우와. 힘 쎄다. 잘 붙어있네. 나머지는 좀 더 키운 다음에 하자. 응. 잘 뿌리고 있어? 왜. 이게 왜 안돼? 힘. 하하하. 이거 봐. 우리 엄마 봐볼까? 아 뭐야? 이렇게 하는 거야? 응. 이인. 안 눌러진다니야. 국물을 잘 해야지. 아 뭐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